최고의 CS 리더를 찾는 퀴즈쇼 나도 CS 리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CS 리더를 찾기 위한 퀴즈쇼 나도 CS 리더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전자는 멘토와 함께 매 라운드에 주어지는 퀴즈쇼의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요 마지막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해야 최고의 CS 리더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전자의 각오를 들어볼까요? 매 라운드 미션에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최고의 CS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도전자의 미션을 도와줄 멘토분도 나와 계신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CS 현장에서 갈고 닦은 지식과 노하우를 모두 전수하여 반드시 최종 라운드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각오가 대단한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퀴즈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전자는 어떤 미션을 수행하게 될까요? 미션 박스를 클릭하여 오늘의 미션을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 도전자의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전자는 고객의 정의와 범주에 대해 알아보고 고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만족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도전자는 고객만족을 결정짓는 요소를 찾아 설명할 수 있으며 고객만족의 효과를 이해한 후 그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라운드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전자는 고객의 개념과 범주, 고객만족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고객만족의 결정 요소와 고객만족의 효과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퀴즈쇼가 열릴 본 방송 때까지 도전자께서는 멘토분과 함께 열심히 학습하셔서 이번 라운드의 미션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군요 자, 그럼 함께 고객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고객은 과연 누구일까요? 도전자께서는 고객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아, 그러니까 상점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고객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 혹은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주 구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 고객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현대시대에서 고객의 정의는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고객은 앞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장례시장의 구성원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를 위해 제공받는 사람 타인이 공급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해 구입하고 이용하는 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넓은 의미로는 상품을 생산하고 이용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관계된 자신 이외의 모든 사람이라 정의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객의 의미를 살펴보면 고객은 습관적으로 자사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러 번의 구매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됩니다 만일 접촉이나 반복 구매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 구매자에 불과하다고 보죠 즉, 일정 기간 동안 상호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반복 구매를 하고 기업이나 조직의 고객 생애 가치의 실현으로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읽었습니다 이때 단골 고객은 높은 친밀감과 애용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고객 로열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분석이나 기준을 두지 않음으로써 로열티 고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또한 우리에게 고객이란 무엇인지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 개념을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에 6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일의 결과를 사용하는 사람 부서, 프로세스이며 또한 경제적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 고객이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며 셋째, 우리가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고객은 우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며 다섯째, 고객은 우리에게 필요한 인풋을 제공하고 선출된 아웃풋을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이란 나에게 바람을 지닌 모든 사람을 말하죠 앞서 배운 고객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도 있었는데요 고객의 개념은 경제적 관점에 따라 달라졌고 이에 따라 서비스 이념 역시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 수요와 공급이 균등할 경우 그리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경우에 따라 각각 고객의 개선과 서비스의 이념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우선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에는 고객은 봉이라는 개념이 만연했고 고객의 개성은 무시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압적인 서비스를 행하게 된 것이죠 그 후 수요와 공급이 균등해지자 고객은 소비자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한 명의 고객은 한 가지 개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고 평범한 서비스를 한 것이죠 그러나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짐에 따라 고객의 개념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고객이 왕이라는 생각으로 한 사람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합니다 즉 고객 만족 서비스를 한 것이죠 최근에는 점차 고객의 개념은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의 반응을 중시하게 되고 한 사람은 100가지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고객은 만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자는 이념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고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객은 아니겠죠? 고객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평면적, 전통적인 고객과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본 고객 그리고 가치체계를 기준으로 한 고객으로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참여 관점에 따라 직접 고객과 간접 고객 의사결정 고객과 의견 선도 고객 법률 규제자와 경쟁자 그리고 한계 고객과 체리피커로 구분되며 그레고리스톤의 고객 분류에 따라 고객을 경제적 고객, 윤리적 고객, 개인적 고객, 편의적 고객으로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고객의 분류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고객이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과 실제 그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것이 보통이므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도 소비자로 보고 고객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고객의 분류 중에서 평면적, 전통적인 고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으로 좁은 의미의 고객을 말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본 고객은 내부 고객과 중간 고객, 그리고 외부 고객으로 분류하는데요 내부 고객은 회사 내의 종업원 등 자신이 하는 일의 결과를 사용하는 사람들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중간 고객은 도매나 소매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외부 고객은 넓은 의미에서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외부 고객으로 보죠 마지막으로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고객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가치란 구입에 투입된 가격 요소나 시간 및 노력 등의 비가격 요소에 대비하여 획득한 효용을 말하는데요 가치의 생산이나 전달, 구매 중 어느 곳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고객을 분류합니다 즉, 사내 고객의 경우에는 생산의 가치를 두고 있고 중간 고객의 경우에는 전달의 가치를 두죠 그리고 최종 고객의 경우에는 구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참여 형태에 따라 고객을 분류해 볼까요? 고객은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직접 고객과 간접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간접 고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객은 1차 고객을 의미하며 바로 제공자로부터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간접 고객이란 무엇일까요? 간접 고객은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하며 최종 소비자 또는 2차 소비자를 말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일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할 때 바로 자동차 제공자로부터 구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 고객이 되나 자동차 영업사원이 공급하여 판매할 때는 그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간접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을 의사결정 고객과 의견선도 고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의사결정 고객은 직접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1차 고객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의견선도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는 평판, 심사, 모니터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인데요 여기에는 소비자 보호단체, 기자, 평론가,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즉, 이 분류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나 개인의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소비자 보호 조직으로 법률을 규정하는 정보를 법률 규제자라고 하며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의 전략이나 고객 관리에 중요한 인식을 심어주는 타기업을 경쟁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수익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되는 고객을 한계 고객으로 분류하는데요 즉, 자사의 이익 실현에 마이너스를 초래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사의 이익 실현에 마이너스를 초래하는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한계 고객은 기업의 판단하에 고객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해양 유도를 통해 고객의 활동이나 가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리 피커란 무엇일까요? 접시에 담긴 신포도와 체리 가운데 달콤한 체리만 쏙쏙 집어먹거나 체리가 올려져 있는 케이크 위에서 비싼 체리만 골라 먹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기업의 제품은 구매하지 않고 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고객을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혼부부가 국가의 가구나 전자제품을 구매한 후 집들이가 끝난 다음 반품하는 경우나 홈쇼핑의 경품을 노리고 대량 주문한 후 경품에 당첨되지 않은 상품들은 모두 반품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스톤의 고객 분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레고리스톤은 고객을 경제적 고객, 윤리적 고객, 개인적 고객, 편의적 고객으로 분류하였는데요 우선 경제적 고객이란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고객으로 자신이 투자한 시간, 돈, 노력에 대해 최대의 효용을 얻으려는 고객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런 유형의 고객은 까다롭고 경쟁기업에 대한 정보도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유형의 고객을 잃는 것은 경고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리적 고객이란 서비스 기업의 윤리적인 행동에 더욱 큰 비중을 두는 고객을 말합니다 이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가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야 하겠죠 기업에서 윤리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일부 수익금을 소외계층이나 소아암 환자를 위해 기부하는 것 또는 환경을 위해 공헌하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 고객이란 개인 간의 교류를 선호하는 고객을 의미하는데요 즉,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천편일률적이고 누구에게나 형식적인 서비스보다는 자기를 인정하는 것을 원하는 고객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의 이름을 불러주는 등의 개인적 인식을 원하는 것이죠 최근의 서비스 마케팅의 경향은 점차 개인화되고 있어 고객관계관리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고객 정보를 잘 활용할 경우 가능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스톤이 말한 고객의 분류 중 마지막은 편의적 고객입니다 편의적 고객이란 자신이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고객입니다 이 분류의 고객은 이러한 편의를 위해서라면 때론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을 말하죠 예를 들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백화점의 배달 서비스나 선물용으로 포장해서 활성해주는 서비스를 선호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객의 유형을 잘 안다는 것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미션은 고객 만족이란 무엇인지 그 기본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라군요 자 그럼 두 번째 미션 성공을 위해 함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고고! 자 우리 도전자님께서는 고객 만족이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말 그대로 고객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고객 만족의 일반적 정의를 보면 고객 니즈에 대응하는 일련의 기업 활동에 대한 결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또한 고객의 신뢰가 연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전 상황 또는 구매 후 상황에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성과에 대해서 느끼는 포괄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의 성과에 대해서